중국 리오프닝으로 수요 확대 기대감이 번지면서 원자재 상장지수 펀드 ETF가 상승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원자재 펀드는 최근 3개월간 9.75%, 한 달간 4.81%의 평균 수익률을 각각 기록했습니다. 산업 전반에 사용되며 닥터코퍼로 불리는 구리 관련 상품은 최근 더욱 크게 뛰어올랐습니다. 영국 런던 금속거래소에 따르면 구리 가격은 이달 들어 7개월 만에 톤당 9천 달러를 넘어서며 최고가를 찍었습니다.